오 진짜 왔다 이야 왔다 와 엄마 감사합니다 저 이제 부자 됐어요 와 KF94 방역 마스크 미세먼지 PM2.5 차단 자 앞의 모습 뒤의 모습은 더 멋져 안에도 완전 넓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세계 최고의 KF94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오 숨도 잘 쉬어지고 오 되게 부드러워요 낀 것 같지가 않아 최고 최고 우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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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가 한국에서 보내준 KF94 마스크을 끼고 샤핑을 했는데 뭐 벗고 싶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아니 뭐 자랑스러운 것도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숨쉬기가 편해서 지난번에 첫 마스크 했던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카트를 밀고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차에 도착했습니다 와 그 5분 동안 잠깐 동안 이 마스크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 숨이 막히는지 저는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마스크 와 진짜 한국 마스크 최고네요 제가 한 30분 정도 쇼핑을 했는데 막 흥분한 거 보세요 와 진짜 숨쉬기가 너무 편해서 진짜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저희 엄마 땡큐 감사합니다 엄마 아 진짜 너무 좋아요 KF94 와 진짜 최고예요 와